간단한 인터뷰죠? 안녕? 괜찮습니다 소감이라도 저희 이번 총선 중간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고 언론들도 굉장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당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소감 한마디 먼저 들어볼게요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만들어 주셔서 만들어 주셔서 만들어 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엽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주신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 표정들이 아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표정이 압승한 개선 장군이거든요 개선 장군의 표정이 아니에요 소감으로 즉 한번 날아주십시오 간단하게 인터뷰죠? 네 안녕? 괜찮습니까? 소감이라도. 저희 이번 총선 공연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고 언론들도 굉장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당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소감 한마디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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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기도 하고 두엽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주신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 표정들이 아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표정이 압승한 개선 장군이거든요. 대선 장군의 표정이 아니에요.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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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기도 하고 두엽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주신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 표정들이 아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표정이 압승한 이제 재선 장군이거든요. 재선 장군의 표정이 아니에요. 간 간단하게 인터 fantasy 네. 고감이라도 아니 저희 이번 총선 중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셨고 언론들도 그렇죠 국가를 하고 있는데 당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소감 한 마디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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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기도 하고 두엽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주신 이 명령이 얼마나 엄청한지 표정들이 아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표정이 압승한 개선 장군이거든요. 개선 장군의 표정이 아니에요. 안녕. 됐습니다. 소감이라도 저희 이번 총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고 언론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당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소감 한 마디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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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기도 하고 두엽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주신 이 명령이 얼마나 엄청난지 표정들이 아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표정이 압승한 개선 장군이거든요. 개선 장군의 표정이 아니에요. 제안 장군의 표정 그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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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엽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주신 이 명령이 얼마나 엄청난지 표정들이 아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표정이 압승한 개선 장군이거든요 개선 장군의 표정이 아니에요 do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